김영경 선수 기동기록과 정규리그 강당한 1돌 대기록을 정말 만들어준 김영경 선수 다음날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리그 보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모두들 아시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필 사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경 선수의 공인구에다 사인을 담아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김영경 선수의 공인구 진필 사인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바로 여러 분들 중에 결정이 됩니다. 준비됩니다. 김영경 선수 김영경 선수 광양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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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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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양을 보고 있습니다. 광양을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 Coron棒 광양을 보고 있습니다. 광양을 보고 있는 광양의 별 Telling 곁을 그리고 새로운 광양을 보고 TT 광양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긴 레이스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팬들에게 한 발수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게임까지 너무 많이 와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은경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또 중요한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중요한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나왔습니다.